1등, 2등, 3등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행사를 하시나요? 예, 되도록 구매하려고 야, 도래 잘했다 올해는 몇 명이나 참석하고 그랬죠? 어, 120명 많이 참석했나요? 예 여기 내부군가 일반 생활인들인가요? 그렇죠 직장인들 우리 위원장님도 직장이신가요? 예 여기 다 직장인 사람들이 해갖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, 시작! 나도 안 돼! 파이팅! 파이팅! 오케이 우리, 우리는 그렇지 가자 할 수 있을까? 할 수 있을까? 할 수 있을까? 좋아 좋아 가! 그렇지 와우 아우 계속 계속 화이팅! 계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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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 수 있어요! 가자! 가자! 화이팅! 화이팅! 그리고 오른바 안 내야 돼! 아니야 아니야! 가자! 홈 붙여줘! 그렇지! 다! 아우! 나이스! 화이팅! 오케이! 잘했어요!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 아쉽네요! 그러게요! 너무 아쉽네요! 근데 왜 스플라이밍을 했어요? 이게 스릴감! 스릴감! 잡다 보면 집중하는 게 생기니까 이걸 집중을 안 하면 떨어지고 집중을 하면서 스트레스도 있고 이 운동이 무섭지만 완등을 하게 된 기쁨이 있어요! 그래서 계속 하게 돼요! 중독이! 너무 힘든데 너무 재밌어요! 끝까지 가서 성취감이 좋아요! 고맙습니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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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!